투모로우 테이건 아... 유알고잉투즈 투모로우 테이건 투모로우 테이건 투모로우 테이건 오케이 그래서 정리좀 해서 어 정리해서 뭐라고 유알 투모로우 유알고잉투 아 유알고잉투 잠깐만요 투모로우 유알고잉투 투모로우 테이건 이제 오케이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아 아따 힘들다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Do you stay up all night? No 오케이 계속해서 맞아요? 네 오케이 뭐라 그랬는데 오케이 뭐라 그랬는데 get in up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그렇죠 다같이 get in up sleep tonight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your brain won't work later your brain won't work later get enough sleep tonight or your brain won't work later 오케이 get in up sleep tonight 그러면 숭빈아 여기에 enough는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충분히 잠이죠 그쵸? get해라 충분히 잠을 충분한 잠이죠 충분한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어떤 잠을 get get하면 가지다라는 뜻으로 가지다 충분한 잠을 가지거라 get하거라 없거라 에이 친구들이 놀러왔나봐요 tonight 오늘 밤에 or 여기에 or가 무슨 뜻이라 했죠? 그렇지 않는 어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며 어 오케이 나 계속해서 어 어 여기서 뭐 어 어 어 어 뭐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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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에서 있잖아 매일매일 좀 읽기 연습 좀 해 뭐 어젠 잘하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확 달라지시네 어 네 그래서 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에요 이제 회자요 으 으 그렇죠 자 뭐라고 흥 뭐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친구들 왜 안받는거야? 친구들 왜 안받는거야? 친구들 왜 책받는거야? 뭐라고? 응? 다 들었는데 모두 오후에 업하십니다 네 10초에요? 네 패드로 하면 우리 친구들 하는거라고 왜 버릴려고 10초에 못받네 왜요? 딴 친구 할 때 좀 잘 들어 그랬습니까? 딴 친구들 고생시키지 말고 너 때문에 또 딴 애들한테 물어봐야되잖아 응? 자 뭐라고? 브러크퍼런스 뭐? 브러크퍼런스 뭐? 잘 들었지? 어 뭐래? доп으로 그루구 5 5 3 5 5 4 5 5 예 승빈아 너 공부하는 버릇 중에 되게 안좋은게 있는거 같은데 안 듣고 안 따라서 말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듣고 따라서 말해? 듣고 따라서 말하고 있어? 응?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구요. 듣고 따라서 말하라고. 알았어?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잘 들어.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scientific, scientific,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청각 집중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잘 안 듣고 잘 안 따라 하는 버릇을 계속 주지하면 청각 집중력이 되게 안 좋아져 그렇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가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리게 돼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잘 들으라니까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어떻게 하루 사이에 완전히 뭐 뭔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 왔어? 어제 황승빈 말고 집에서 다른 황승빈 대기하고 있다가 새로 왔습니까? 똑바로 다시 해봐요 네 아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 네, 사이언티픽. 오케이. 오케이. 아, 고생했다. 어, if you don't sleep.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이 머릿속에서 흑잇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그 밑에. 그 다음에 이런거 According to a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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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So you cannot think well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다 같이 So you cannot think well So you cannot think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정확하게 맞아요? 맞아 틀려 틀린 것 같아 승빈이 의견은? How long sleep is in-up 하면 돼 안 돼? How long sleep is in-up 하면 돼 안 돼? How long sleep is in-up 하면 돼 안 돼? 된다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긴 잠이 충분할까요? How long sleep is in-up? 됐습니까? How long is in-up?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의 눈썹에 눈썹에 눈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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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틀려도 돼요? 응 응 응 응 어 응 맞아 아는 것 같애 승빈이 의견 승빈이 Every day 해도 되고, all night 해도 되고, every night 해도 되고요. 다시,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A day, every day. OK,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4-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 그래서 다음 글의, 아, 문장의 내용이, 밑줄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부귀해서 각각 골라서 써라. 그럼 일단 부귀에 있는 단어는 뭐가 보여요? Good, love, sleep, brain. 이런 것들이 모이는데, 코스의 뜻은, 좋은 이란 뜻이, 그쵸? 음, 그 다음에 low는 낮은, 말이죠? 그 다음에 sleep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름씨로서는 잠, 바다씨로서는 잠자다, 자다. 그 다음에 brain은 눈에, 뇌, 이런 뜻이죠? 그럼 빈칸에 있는 게, if you want to get a most war on the exam, you need to get enough more. on the exam, 그쵸? OK,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on the exam은 뭐예요? on the exam. 시험에서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시험에서 on the exam, 시험에서 on the exam, 어디에서 on the exam. 됐습니다? if you want to get, 하면, 네가 get 하고 싶다면, 말이죠? 만약 네가 get 하기를 원한다면, 해놓고, if you want to get, 만약 네가 get 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떤 어떤, 스코어가 뭐야, 스코어? 그쵸? 네가 어떤 점수를, 말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무슨 시예요? 어떤 시인 거죠? 어떤 시. 만약 네가 어떤 스코어를 get 하기를 원한다면, on the exam. 시험에서, OK, 그 다음에 need는 뭐예요? need? 필요하다죠. you need to get, 하면, 너는 get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너는 get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충분한이야, 충분히야, enough는. 충분한. 그쵸, 충분한이죠. 너는 충분한 뭔가를 get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민이 생각할 때, 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은 뭐? if if okay 그래서 승빈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맞겠죠. if you want to get a good score, 네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이 된거죠. if you want to get a good score, on the exam, 어디에서? 그 시험에서, you need to get, 너는 get 해야만 한다, 가져야만 한다,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야만 한다, 이 말이죠. you need to sleep enough, 바로 같은 말이네요. 어? 어? 빨리요. 응? 빨리요. 뭘 빨리? 뭐 빨리 뭐 해야되는데, 선생님? 충분히 나와야 돼. 빨리, 퇴근해. 어? 왜? 가? 왜? 화내고 가면. 자, 그래야, 민준아 선생님이 오늘 오후 클래스카드에 넣어놓을 테니까, 읽기 연습하고, 쓰기 연습해 와.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녀석 갑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유닛 3의 마지막 글인 것 같은데요. 맞죠?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키스 워치얼스카드에 넣어놓으면 되겠네. 자,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순빈이가 먼저 한 번 읽어볼까? 네. 어,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 오케이, 계속 읽어볼까? 두, 두 다음 뭐라고? 두. 오케이, 그럼 계속 읽었어. 지인이. 지민이 지민이 зовут 민준아 왜이렇게 늦었어? 희미 you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They contain fame. Fame will keep you awake. Here are some tips. I'll r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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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They can take fame. They can take fame. They can take fame. Cafe will keep you awake. Cafe will keep you awake. Okay. 그러면 단어를 해보겠습니다. 음. 음. 지민. 음. 탈반한다. 맞아요. 아니. 그렇죠. 비하다죠.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크린타임은. 뭘 것 같아요. 화면을 보는 시간. 화면을 보는 시간. 스크린타임은. IT기기. 뭐. TV나. 아니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패드. 이런 것들은. 화면을 보는 시간에. 뭐라 그런다. 타임. 이거는 뭐. 모르는 것만 쓰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미를 알고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확인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셀폰이 뭐죠. 그렇죠. 휴대전화기죠. 휴대폰. 그 다음에. near가 뭐죠. 가까이에. 그렇죠. 가까이에. 근처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배드타임은 쉽죠. 뭐에요. 잘 시간. 됐습니다. 잘 시간. 자는 시간. 배드타임. 푸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엑사이티드. 엑사이티드. 엑사이티드가 뭐죠. 엑사이티드가 뭐다? 엑사이티드가 뭐다. 엑사이티드, 신난, 흥분된 그 다음에 스케어링은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 다음에 액티브는 활발한 액티브, 활발한 그 다음에 쏘다는 뭐죠? 탄산음료죠 소다는 청소할 때나 쓰는 거구요 물론 소다를 가지고 탄산음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다는 먹으면 돼 안돼요 뱃속 깨끗하게 씻고 싶으면 드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식소다는 따로 있어 식소다는 따로 청소용소다 식소다 아무 소다나 주시면 안되구요 그 다음에 컨테인 모두 컨테인 그렇죠 뭐뭐가 들어있다 뭐를 포함하고 있다 뭐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은 알죠 핫식스 뭐 이런거 들어있는거 알죠 커피에도 물론 들어있구요 그렇습니까 카페인 그 다음에 지민아 awake 가 뭐지 깨어있다 야 그럼 무슨 시죠 깨어있는 깨어있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이건 깨어있는 이죠 깨어있는 ady 깨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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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ary 깨어입 깨어입 앱어입 뚱어입 이거를 잠든이죠 잠든. asleep 잠든. 그럼 awake는? awake는? 깨어있는? wake는? 응? 응? 다시 asleep 잠든 sleep 자다 awake 깨어있는 wake 깨다 깨우다 일어나다 자기도 알았다 이거죠? awake awake 그쵸? awake, awake, sleep, asleep 근십이야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깨다 wake 깨어있는 awake 잠자다 sleep 잠단 asleep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알아둬야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구요 오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 sleep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 sleep 뭐해라? avoid해라? 무엇을? screen time을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if you use your computer your brain gets too excited your brain gets too excited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they contain cafe they contain cafe cafe will keep you away cafe will keep you aw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는 조사를 해야되는데요 오늘은 조사를 못하고 조사를 못하고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동문장으로 넘어갈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요 그래서 진 here are 뭔가 알 수 있는 건 뭔 소리야? 음 here are 음 here are here are 맘보고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여기에 뭐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렇죠 there are 비슷한 거죠 here are 여기에 뭐뭐들이 있습니다 라고 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introduction 할 때 쓰는 거죠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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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here are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지금부터 뭔가를 introduction 하겠구나 소개 하겠구나 here are 보면 아 이 사람이 뭐 소개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한 개를 소개하는게 아니고 여러 개를 소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here are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뭘 소개할 테니까 한번 소개를 받아보세요 우리가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이런거 아니구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썸 뒤에는 음 취미 썸 뒤에는 쌤 뒤에는 당연히 이릅시 이릅시 썸 보이 근데 그거 말고 딴 얘기도 했잖아 그럼 안 됩니까 그렇죠 썸 머니 돼야 안 돼 네 그렇죠 썸 북스 돼야 안 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썸 북스가 온 거야 썸 머니가 된 거야 그렇죠 썸 팁스니까 지금은 셀 수 있는 것에 무슨 형태 복수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여기 R 쓴 거나 여기에 팁스 쓴 거나 서로 통하는 거란 말이죠 한 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한 거죠 here are some tips 몇 가지 팁이 있다 말이죠 뭐 우리가 한국사람도 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팁 좀 줘 알겠습니까 here are some tips okay for good night's name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면 near랑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 어디 하나 숨어있죠 오 그렇죠 그래서 뭐다 close to 같은 말이죠 near close to 둘 다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 됐습니까 near bad time 한번 잘 때 다 됐을 때 잊으시겠죠 잘 시간 근처라는 얘기는 잘 때가 다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언제라는 수임새에 대한 대답이죠 near bad time close to bad time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투가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죠 네 맞춤 똑같은 투 를 써서 두 문장 썼는데요 I'm hot I'm too hot I'm hot too 이건 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에 투의 뜻은 또한 역시 란 뜻으로써 똑같은 표현은 똑같은 표현은 I'm also hot 이 뜻이죠 I'm hot 나도 더워 I'm also hot 나도 더워 죽겠어 이 시키야 무슨가 근데 I'm too hot 답이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란 뜻이죠 난 너무덥다 투가 또한 역시나 뜻도 있고 너무란 뜻도 있는데 뒤에 뭐 어떤 시 이런거 어찌 시 이런게 오면 너무 어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excited 뭐였어 excited 신난 흥분된 이런 뜻이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신난 너무 신난 지나치게 예쁜건데 이건 다음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자 excited 가 분명히 무슨 시작했죠 어떤 시작했죠 get a good call get에 대한 주가지 얘기 이번엔 get에 대한 주가지 얘기 이 이 두가지 get에 대한 뜻이 달라지죠 get a good score get called 두가지 뜻이 달라지죠 get a good score 무슨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좋은 점수를 받다 이 뜻이죠 좋은 점수를 얻다 이 뜻이죠 get called 무슨 뜻이에요 그쵸 점점 추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받다 얻다 라는 뜻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get 뒤에 what이 왔을 땐 무엇을 받다 얻다 뭐 득하다 게이드 뭐 무슨가 근데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be 하고 똑같은 뜻이다 얻다 짓다 이 뜻입니다 it gets called 하면 점점 추워진다고 it is called 하면 점점 추워진다 점점 안 추워지는데 it gets hot 일어나서 걱정인데 그쵸 그쵸 오늘 여름 또 어떻게나 하겠습니까 끔찍한 소리 하지마 뭐 땜에 계속 누워주죠? 지금 온나? 너 때문에 지구 온다는 이런 너도 너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잖아 먹어주시면 너 맨날 어? 진짜 미쳐도 같이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개띠에 어떤 식으로 오면 어때 진다고 개띠에 부어오시면 무옷을 밥다인데 여기서는 받다예요 어때 진다예요 그렇죠 to excited 해준다 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excited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excited 원래 형태는 excited였다 근데 애가 모두 될 수 있고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excited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excited는 몇 번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excited가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도 exciting과 같이 요렇게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xcited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일단 무슨 시란 얘기야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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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오 얘는 동사라 말이지 동사 그럼 excited의 뜻이 뭘까요? 신나 공부를 하다가 아니고 공부를 시키다 신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나게 하다 이거 Excite 신나게 하다 그러면 Exciting을 하면 얘는 뭐 1련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배운 뜻을 하면 Exciting의 뜻은 신나게 하는 뭔가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이 말이에요 신나는 이 말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느냐 그렇죠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 생기게 하는 그리고 Excite가 하다시라 했으니까 얘가 3단 변신을 Excite Excited 이렇게 하면 규칙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두번째 녀석이 아니고 세번째 녀석이라면 얘랑 똑같은 무슨 씨야 얘도 어떤 씨고 그렇죠 얘도 어떤 씨인데 누가 속삭였죠 얘 못 바뀐 무슨 씨니까 입장 바뀐 어떤 씨니까 그럼 얘의 뜻은 신나는 이죠 신나는 어? 이거 똑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Excited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ing형 종종사와 ed형 종종사라 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뭐 축하만 하는 얘기가 I am tired 이릅니다 I am tired 뭐라고 물어보면 I am tired 뭐 이래요 그럼 tired 가 있단 얘기는 뭐가 있단 얘기에요 tired 가 있단 말이고 그럼 뭐도 있겠어 tiring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tired 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거야 타이어 링에 뜻이 뭘까 타이어 링에 뜻이 뭘까 피곤하니도 이 이디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타이어 링에 뜻이 뭘까 타이어 링에 뜻이 뭘까 타이어 링에 뜻이 뭘까 자 나의 설명의 취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Excited가 흥분시키다 그랬어 신나게 하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Excited 되면 신나게 만드는 이라고 했어 신나게 만드는 그리고 Excited는 뭐다 입장 밖에는 어떠시니까 신이 난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감정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거는 이거 받아놨어 ing형태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라고 했죠 이디언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오제 해야 될 것도 끝 해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좋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타이어드란 단어 여러분 되게 많이 봤어 근데 타이어드가 있던 얘기는 타이어드 있고 타이어링도 있단 말이야 그쵸? 얘는 이디형이고 얘는 ing형이죠 그리고 타이어드의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듣듯이 이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쵸?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타이어링의 뜻이 뭘까 그렇죠 피곤하게 하는 이라고 타이어링을 알겠습니까? 타이어링 그래서 타이어링 누구 때문에 타이어링 티처 때문에 그쵸? 타이어링 티처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I'm tired 라고 하는 거죠 짜증나는 선생님 때문에 난 피곤해 이 말이야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 이디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이야 그러면 excited movie야 exciting movie야 exciting 그렇죠 exciting movie를 보고 I'm tired 된단 말이죠 누구 설명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interesting 이란 단어 알고 있죠? 모르나요? 오케이 interesting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interested도 있겠고 그러면 얘들 둘 다 어디서 날라온거야 인트러스티로부터 오군요 그쵸? 그러면 interested movie야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ing movie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m interested 되는 거죠 뭘 설명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보통 이 ing형은 사람한테 붙이진 않죠 뭐 붙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ing가 붙는 건 어떤 게임 영화 책 이런 것들이 interesting book을 읽고 I'm interested 이디형은 보통 사람의 몰라 표현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ing형은 어떤 시와 이디형은 어떤 시에 대해서 비교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your brain gets too excited 내가 흥분을 시키는 거야 흥분 당한 거야 그렇죠 흥분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하니까 됐습니까? 컴퓨터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사용하고 그러다 빼기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네 뇌가 너무 흥분돼서 이 시간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 쓰냐고 뺏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고맙 뺏기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your brain will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에서는 뭘 얘기할까? 뭐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그렇죠 watch scary movies 하고 play video games 하고 다 해야 할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것은 그래서 뭐다 don't watch scary movies or don't play video games 됐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또는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액티브의 뜻은 활발한 이 말이죠 활발한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어떤 시니까 become 뒤에 뭐가 와도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떤 상태가 된다고 얘 뭐로 바꿔 써도 된다 get 또는 is 이런 거 다 쓴다 그런 건 어떤 말이죠 your brain is too active your brain gets too active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don't drink soda or a chocolate near bedtime they contain cafe 그 얘기인데요 cafe will keep your life 일단 여기 데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살펴보겠다는 얘기는 항상 뭐예요 이런 거 살펴보겠다는 얘기는 항상 뭐 먹어보는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신 왔는지 정체 밝히기죠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앞에 전체 bed 그리고 데이 컨테인 카페인이니까 뭔 뜻이야 데이 컨테인 카페인의 뜻이 그것들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럼요 그렇죠 소다 and chocolate 대신 왔죠 이거는 소다 and chocolate for는 안 되고요 end 해야지 데이가 되죠 soda and chocolate soda and chocolate contain 카페인 어? 초콜릿도 카페인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건 요 구조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awake의 뜻이 뭐였더라 깨어있는 이었죠 그러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한다 킵 에이 어떤 킵 에이 어떤 이라고 킵 에이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킵의 뜻은 뭐가 있어요 킵의 뜻은 뭐 어떤 지키다 또 유지하다 그쵸 킵은 지키다 유지하다 이렇게 되시는데 여기에 킵 에이 어떤 요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뭐 문장의 구조 킵 에이 어떤 이런 구조가 돼있을 때는 무슨 말하고 싶을 때 요렇게 쓸까요 에이를 어떤 상태로 계속 두다 라는 뜻인거죠 킵 에이 어떤 에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뭐 캠핑 장비 같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구경 가면 이렇게 이렇게 선정하죠 recognizing 다 요런라는 다 그렇죠 아이스박스 같은거 쿨러 라고 하죠 뭐 팔자마에 보면 플라스틱 같은거 해갖고 들고 다니게 하는거 두꺼운거 안에 뭐 얼마 놓치지 못하는거 그렇습니까? 격하게 그덕그덕 하네요. 뭐 큰것도 물론 있긴 하죠. 알루미늄으로 된거 이건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가 사용되어 있습니까? 킵 A 어떤이 사용되어 있겠죠? A를 어떤 상태로 해주십니까? 설마 이제 이거 시험은 선생님한테 네고 도란 펜스 하는거에요. 그렇습니까? 책은 또 나와서 봐야죠. 조은아 아직도 진행 순서를 가르쳐요. 와서 선생님이 1대1을 안하고 있으면 와서 1대1을 바로 한다. 선생님이 뭘 누가 1대1 하고 있으면 네 책을 찾아가서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내고 펜스를 한다. 그리고 책을 나한테 준다. 그치? 선생님 설명해줬어? 두번째. 그러면 또 모르면 세번째 설명할게.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할까? 네번째 설명을 하겠지. 그쵸? 그래도 모르면 설명을 할게. 그래도 모르면 그때부터는 닦감을 때릴거야. 자 됐습니다. 오케이. 다섯번으로 해야되죠. 그렇습니까? 다섯번. 책 내나 빨리 해. 보통 다섯번 정도 하면 알아. 평균. 네? 네. 수고했구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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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